팝의 여왕 히트니 휴스턴의 일대기를 그린 만화가 소개됐습니다. 그녀의 50번째 생일을 맞아 기획된 이 만화에는 그녀의 소녀 시절부터 가수 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순간들 그리고 장례식 순간까지 담겨 있습니다. 그녀는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7번 연속으로 1위 기록을 최초로 세우고 영화 보디가드의 주연 배우로 활동하는 등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. 그러나 마약 중독의 허덕이다 짧고 강렬한 생을 마감하고 말았는데요. 그녀의 파란만장한 삶을 그린 이 만화는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